애플 애플 뭐라고요? 애플 뭐라고 있어? 사과한다고 인마 사과한다고 인마 뭐야? 화면이 이상한데? 화면이 잘렸다? 됐다. 오케이. 완벽해. 출발해보죠. 히트맨 3 뭔지 모르지만 업셋. 난 약관 따니 읽어보자는 남자야. 랭귀지 혹시나 없었다. 아 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이탈리아어 막 이런거 만들면 그냥 한글을 만들자 한글 많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야 그래픽 봐. 여기 이 동네는 무슨 뭐 건물들이 뭐 그냥 다 문이 100층 200층인 것 같아. 그치. 야 팔 떨린다 진짜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조종하는거야? 아아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오오오. 야야야야야야야 야 심장 떨린다 야. 아 카메라로 아 찍어야 돼. 아 뭔가 더 훨씬 리얼해졌다. 옷 못 갈아입나? 그냥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하나 갈아입어야 되는데 내한테 맞는 옷이 없어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와 이미 딱 연출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 사우디갑 조모본들도 무척 세련되었어 역시 격식에 있는 곳이야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을 자리 올라올까 우와 스토itters 스토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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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찍으십시오 x2 어? 아 2문이구만 당연히 열리지 않겠지? 4706 어 일어났다 오 좋아 어우 시끄럽게 진공청소기를 해놓는다면 감히 니가 보러 오지 않을 수 있을까? 어 아주머니 가만히 계십시오 죽인거 아닙니다 기절만 시킨 겁니다 아 뭐야 아 여자옥선 뺐지 않는데 아 젠장아 미안해 아주머니 잠깐만 여기 들어가겠어요. 그냥 쉬고 계십시오. 일을 하지 말고 오늘은 푹 쉬세요. 아 이런 쟤 자. 아 이거 어디 갔냐. 어어어어어어. 일단 일단. 담배 피지마 이 자식. 자 이걸 갈아입자.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어. 자 이제 히트맨이 히트맨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. 분장을 했을 때 완벽하게 그 직업에 녹아난다는 사실이죠. 자연스럽게 난 중업원이야. 아이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아 닥터팽폼 마셔야지. 아 잠깐만. 마운틴 듀얼을 마시니까. 일을 하러 가야겠네. 자 이쪽에 브리핑룸인가. 나오시겠죠.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 야. 어 아 안녕. 어 아 저기 씨미입니다.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나. 가호 잡고 있냐 얘네들. 연차쓰가 많은 애들인가 보네. 어 야 이 분이 제일. 아 안녕하세요. 조심해. 너도 금방이야. 아 미안합니다. 야 이거 다. 싸가지가 없냐 얘네들이. 다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당면 핸드폰 하고 있고 한당면 다리를 올리고 있고 그거 어어 아하 이놈들 봐라 같이 또 맞담배 피면서 또 이거 창문을 열어야되는데 그렇다면 한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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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만있어 텐마스 태어나서 오야야야야 팔이 많이 아니, 가보니깐 별일 아니더라고 아, 요새 뭐 워낙 또 쥐새끼들이 많아야지 뭐 아, 하와이 요 어이.. 여기 이게..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 문을.. 어.. 어디야 되는거야 어 그래서.... 아, 이분을 잠시 좀 기절을 시켜야 되겠는데요? 담배도 몸이 해롭습니다, 선생님! 기절만 시킨 겁니다, 기절만 시킨 겁니다 두분 결혼하시라고 여기.. 일단 어..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결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죽은 건 아닙니다 나 죽은 건 아니에요? 비싼 빌딩도 식당은 비슷비슷하구만 어휴 어휴 야 뭐하냐 이 자식이 이거 아,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야 가.. 가만히 계세요! 아, 미안합니다 당신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허, 시큐리티 룸 들어.. 들어가.. 들어가.. 들어가도.. 들어가도.. 어, 들어.. 어, 들어갔어.. 어, 들어갔어.. 오케이 여기 나도 시큐리티 룸에 올 수 있죠 바나나를 좀 안 드실 거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CCTV를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건가? 시조실에 있는 거울?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훤히 보이는 바로 그 거울인거죠 아, 뚫려 있구나 아, 뚫려.. 아, 뚫려 있어요 와아아아.. 어마어마하네 와아.. 이거 이러다 떨어져 죽지 않을까? 너무 위험한 데서 사시는 거 아냐? 야, 이게 벽이 다 금인가 봐 뭐지? 어어어어 뭐야 x3 아, 뭐야? 어, 어떡해? 어떡해? 나 어떡해? 어, 나 죽여? 죽여? 야, 이게 얘네한테 복수의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어, 이거 너무 멋있는데, 어, 야 어, 야, 그림, 아, 이거 겁나 비싼 그림인데, 이거 저게 그림인데 어, 야, 부자답게 여유롭죠? 엄청 여유로워, 부자야 아, 너무 멋없게 기절시키면 안한다 아,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, 미급했잖아요, 지금 굉장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, 이제 빠져나가는 게 어, 딱 숨겨야 되는데, 지금? 아, 여깄다, 여깄다 쟤들은, 쟤들은 원래 평소에 늘 이런 일이 있었나봐 아, 이게 조용히 회의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하고서 회의하나보다 헬기 공격에서도 저렇게 대기 어, 야야야, 무슨 일이야? 어, 야야, 잠아, 쟤들은 왜 야, 여기 좀 안 보지? 애플 뭐라고요? 애플 뭐라고 사과한다고 했나 위치에 침실이 있나? 어, 그랜드 피아노가 또 여기 있구요 오오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!! 야야야야야야야 파이 와이치 아,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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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目 잠시 가만히 계세요 아이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기절시켰어 ㄲㄲㄲㄲ 기절시켰어 觉성 자,작합 종 선 こん 종 Unidos 일로일로 일로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오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가만히 딸, 딸, 딸! 와아... 이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백브레이킹 어세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